외신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한 것이 직접 밝혀지게 됩니다. 중국은 호주 선거에도 개입한 사례가 있고 대만 선거에도 개입한 사례가 있고 또 미국 선거에도 개입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외겠냐 이런 생각을 아마 갖고 의문문을 던지는 그런 시민들이 꽤 많지 않았겠냐. 이것은 이번에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으면 캐나다 정보당국이 총리를 비롯한 주요 내각 이론들에게 아마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금을 지원해 가지고 신중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 이런 거죠. 이제 참 그런 것도 보고 캐나다 총리가 경로해 가지고 바로 시진핑의 맨전에서 그것을 따지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동양인들은 대부분 위계질서에 익숙하기 때문에 연장자나 이 앞에서 할 말 안 할 말을 좀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서구인들 서방 선진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구조 자체가 수평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미스터지 않습니까. 당신과 내 그러니까 동양하고 완전히 다르죠. 서양은 어느 구조 자체가 수평적이기 때문에 아마 총리가 한 50대 정도 됐을 겁니다. 시진핑이 당당하게 따진 겁니다. 정상회담이 당신들 그따위로 그냥 선거 개입이 되겠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런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 중국의 지도청들은 동양권이 거의 비슷하지만 보편적인 가치 자유 정의 진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랜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 공상당의 수뇌부들은 나이만 먹었지 상국지 스타일일 겁니다. 돈이 되거나 정치적 이득이 도움이 되게 되면 어떤 종류의 모략이나 정치 공작도 감행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 공상당의 지배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위구르 신장에서 단합을 하든지 이런 것을 중국 공상당에 이뤄는 고위직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문명이 그래도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서방 국가들 때문에 이렇게 지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캐나다의 정보기관이 캐나다 수상에게 차이나가 중국이 아주 뭐죠 은밀하게 캐나다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경고했다. 정보 분석을 가지고 경고한 거 아닙니까. 캐나다는 중국 공상당으로부터 아주 어그레시브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정치 게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공상당은 캐나다의 민주주의를 꺾기 위해서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캐나다 총리는 이틀 전에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에 대한 아주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구글을 들어가 가지고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이라는 그런 주요 단어를 누르게 되면 수없이 있는 많은 기사들이 나왔고 이것이 이제 11월 7일 정도의 보도가 됐고 8일 날 수상의 여러분들 공식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개입하는 거죠. 선악 개념이 없습니다. 공산당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선악 개념이 없고 인류가 지켜야 될 보편적 질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좌익들이고 좌파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이고 뿌리가 다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시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되고 그 정치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장기 집권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여러분들 빼앗고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인민들을 지배하지만 한국 여러분들 좌익들은 어떻습니까.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사전특표 조작이라는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한국을 장기 집권 체제 하에 둘 뻔한 거 아닙니까. 아차 실수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네요. 보니 캐나다의 글로벌 뉴스가 어떤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요한 매체인 모양입니다. 캐나다에서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매체가 어떤 성적인지 글로벌 뉴스에 캐나다의 정보당국이 캐나다 수상에게 경고를 했다. 차이나가 은밀하게 2009년 캐나다 선거에서 친중 후보들에게 펀디드 돈을 지원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이게 이제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 날 이런 기사를 제공했는데 그래서 제가 구글의 번역을 통해 가지고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캐나다 정보관리들은 트리드 캐나다 총리에게 중국이 2019년 선거에 출마하는 최소 11명의 연방후보로 구성된 비밀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한 등 광범위한 외국 간섭 캠페인을 통해 캐나다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일당 지배 체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분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를 친중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4년이나 5년마다 이렇게 총리나 대통령이 바뀌는 국가와 달리 중국은 수십 년간 장기 지배 체제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주요 인물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뭐 예자를 동원할 수 있고 향응을 동원할 수 있고 돈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코를 깨는 거죠. 코를 깨 가지고 친중인사로서 영원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이 미국에서도 밝혀졌고 호주에서도 밝혀졌고 영국에서도 밝혀졌고 캐나다에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지금 중국 공상당이 하고 있는데 뭐 한국이라 예외겠습니까? 지난여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18년 이후에 지나치게 친중 행보를 보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때야 저 양반이 코가 깨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1월에 처음으로 발표된 일련의 브리핑과 메모에서 총리와 여러 각 노들에게 전달한 그런 내용은 캐나다의 민주적 절차를 전복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한 자세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캐나다 정보당국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중국 공상당이 직접 캐나다의 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신중 후보들을 캐나다 연방의회에 뭡니까 잠입시킬 수 있는 시도가 발각된 거죠. 똑같은 사례가 호주에서 발각됐지 않습니까? 캐나다 보안정보고 csis는 최근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에는 일종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중국 공상당에 가입한 후보자들에게 공상당에 가입했거나 공상당과 밀접한 중국을 초청하든지 해가든 미인계를 써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영원히 뭐죠? 예속된 인물로 살았겠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 가운데 북한 갔다 온 사람 중에서 나는 상당수가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상당들이 쓰는 수법이라는 게 똑같다 않습니까? 초청한 다음에 술 먹이고 향한 다음에 여자 집어넣고 그 다음 관계 몇 개 하고 그걸 다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협박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 못 차리면 신중국가가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그렇게 아주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 역사 전편을 통해가지고 중국 대륙에 있는 정권의 이름 아부하려고 하는 항상 조선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역사지만 거기에 줄을 대가지고 한 줄 뭐 지금이라고 달라지겠습니까? 다 같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중국 공상당은 국가 안보와 주권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멋진 이야기네요. 캐나다의 우리나라를 하면 뭐 중앙정보부 같은 조직이었죠. 중국 공상당은 국가 안보와 주권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기에 특정 국가를 신중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맥이나 노하우를 다 써겠죠. 특히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계의 하교들을 집중결 포섭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돈도 매기고 여자도 제공하고 승도 제공하고 뭐 다 그렇겠습니까? 올가매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도 동원하고 가족들도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 나라를 뭐 친중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여러분들 선거 개입 부정선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거죠.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 비슷한 국가가 안 되겠습니까? 안면 인식기술 등을 이용해가지고 인민들 철두철맥이름 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민들 조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것쯤 생각하는 것. 자유를 지킬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기계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지킬 의지와 기계가 있습니까? 자기 재산을 지킬 의지와 기계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 재산이 뭐죠? 선거와 연결되어 있고 자기 재산이 자유와 연결되어 있고 자기 재산이 참정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남이야기 아닙니다. 캐나다 여러분들 안보당국은 중국 토론토 영사관이 최소 11명의 연방선거 후보자 네트워크와 캠페인 직원으로 일했던 수많은 베이징 공작원에게 대규모 비밀 송금을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뭐 돈을 가지고 다 움직이는 겁니다. 온타리오 지방의회와 연방선거 후보자 직원을 통해 이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별도의 손식동은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중국 공상당 대리그룹이 약 25만 달러를 이체했다고 말했다. 2022년 또 브리핑은 이게 이제 강요 애들에게 전달된 거죠. 셔미 네트워크의 일부 구성원이 중국 공상당 계열사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부는 csis가 네트워크가 2019년 10월 선거 결과에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 여부를 결론 짓지 않았다고 성공적인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간에 기본적으로 중국 공상당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진 거죠. 캐나다인들이 캐나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020년 브리핑의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서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진핑의 꿈이 뭐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의 중국 공상당 체제를 수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겠죠. 중국 공상당의 목표라는 것이 인민들이 잘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핵금 국가로서 모든 그런 나라에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체제를 수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 이런 것이 밝혀졌으니까 캐나다 총리가 시진핑 맨전에서 항의를 한 겁니다. 중국의 개입을 연구해온 전직 캐나다 정보국의 장교인 덴 스테인턴이는 우리는 단순히 외국 개입을 처리하게 한 검찰의 최종 게임이 없습니다. 위협은 대단히 정교하고 옛날에 케이비치처럼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지점은 누구나 외국에서 협력자 에이전트 또는 소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뭐 한국은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독립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냐 이렇게 흐리멍텅한 내부의 적들로부터 이렇게 심하게 침략을 당하고 나서도 다 입을 다물고 비겁하니까 외부의 적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기사를 보고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는 끼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댓글 부대로 해킹으로 누구를 지원 안 했을까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지 왜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가 퇴근을 추구해야 되니까 대한민국 선거에도 개입하였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291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